응 싫다고요 아니 나 그리고 디스코드 있잖아요 솔직히 어딜 가든 제 룰네이 아냐? 난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? 진짜 아니 어딜 가든 어느 디크로 가든 와 룰네이 닮으셨다 제 룰네이 그니까 도깨병이 아니라 진짜 연회병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왜냐면은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척추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에 한 번씩은 출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방송까지 봐서 저를 이렇게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말하면 룰네이 아냐는 소리 너무 진짜 개씹 개 진짜 개씹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 체인저 같은 거를 조금 약간 좀 피치만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스코드 기능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? 유튜브에 이렇게 치니까 토크온 여복 내기? 여자 목소리 내기?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 와 그래서 그 보면서 와 이런 거를 왜 알려주시지?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 써먹으면 되는데 왜 알려주는 거죠? 신기하네 그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나는 그냥 피치만 줄여서 쓰고 싶었는데 여자 목소리 내는 건 있어도 남자 목소리 내는 건 없는 거야 저 지금 그렇더라고 나도 남자 목소리 내는 법 강의 시켜줘 다잉! 다잉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